원치 않는 담배 연기 맡아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냄새로 인한 불쾌감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에 강서구가 간접 흡연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 홍보용 로고젝터를 설치했습니다. 금연 홍보용 로고젝터는 간접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강서구청 먹자굴목과 가양역, 화공역 등 17곳에 각각 2대씩 총 34대를 설치했습니다. 로고젝터는 특정 문자나 그림을 LED 조명으로 투사해 바닥이나 벽면에 비추는 장치입니다. 기존 금연 표지판은 야간에 눈에 잘 띄지 않아 계도 효과가 낮았지만 이번에 설치된 로고젝터에는 사물인식센서가 설치돼 있어 평상시에는 강서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 안내 문구가 표출되고 주변에 사람이 다가오면 금연 구역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의 문구로 바뀌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로고젝터 설치로 금연 환경 조성과 더불어 야간 도시 미관이 향상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로고젝터 설치로